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티얼스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웍 2번 오른발, 왼발, 포드만복, 보드락, 니커버, 투게더 하시거나 살짝 뒤에 백 셔플 2번, 왼발, 포드만복, 오른발, 포드만복,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포드 셔플, 스텝, 포드 스텝, 왼발 포드 놓으면서 바디 롤, 오른발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만보,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리프트, 뒤꿈치로 스커프, 히치 백, 후 왼발 포드 놓으면서 체중 왼쪽, 오른쪽 리커버,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 번째 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